안녕하세요 길성희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고2 3월 모의교사 2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dividual human beings 이건 그냥 인간들은 개별 인간들은 differ from 몸으로부터 다르다 이런 뜻이죠 one another는 서로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게임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physically 여기 이 differ를 꾸며준다 부사 알아두시고 이렇게 in a multitude of를요 그냥 다양한 으로 해석하세요 많은 다양한 요렇게 그리고 가시적 비가시적 방식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방식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a multitude of는요 a variety of 그 다음에 a diversity of 이렇게 동의어 잡아두시고 만약에 인종들이 자 요건 이제 부연 설명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듯 이거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대시 가리키는 것은 이 레이스가 되겠죠 대미 가리키는 것은 define은 정의하다는 뜻이고 정의하듯이 인종들은 are real biological entity entity는 존재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진짜의 생물학적 존재이다 그러면 그러면 people of african ancestry ancestry는 혈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 아 다시 만약에 인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듯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진짜로 생물학적 실체라면 인종이라는 것이 실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요 그렇다면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요 would share 공유할 것이다 a wide variety of 제가 아까 써놨죠 여기 여기서 와이드가 붙은 거니까 와이드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다양한 특성들을 공유할 것이다 반면에 people of european ancestry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요 아 얘가 주어져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would share wide variety of different trees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서 그냥 특성들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는 same이 있는 거죠 비슷한 same이라기보다는 약간 simila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럽인들은 다른 특성들을 공유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는 순수혈통이란 얘기죠 순수혈통이 거의 하나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뭐 하나 아니겠지만 유럽은 되게 다양한 혈통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인종이다 유럽엔 여러 인종이 사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는 거의 하나의 인종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럽 사람들은 많은 다른 것들을 공유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말이 맞다면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피부색과는 보다는 덜 시각적인 덜 가시적인 그러니까 피부색은 딱 보이니까 그러한 특성들을 추가한다면 추가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 아니죠 피부색 머리에 결 그 다음에 the like는 등등등 이런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보이는 거고 이런 것보다 덜 시각적인 특성들을 추가해 보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뭐를요 대디아를 더 피포 넷 생략되어 있죠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이거 약간 중요 분석 여기 동사 여기 주어 이렇게 수식 우리가 the same race 똑같은 종족이라고 identify는 식별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종족이라고 확인하는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like는 뭐뭐와 같은 뜻이니까 서로 서로와 더욱 덜덜덜덜 비슷할 것이다 그죠 같은 종족 같은 인종인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흑인이라고 치죠 얼굴이나 뭐 피부색이나 머릿결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시각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땐 시각적이지 않은 거죠 이러면 좀 덜 다른 점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 more and more like people that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다른 인종이라고 확인하는 사람들과 더 비슷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장도 좀 중요해요 add to that point that 일단은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에서 이렇게 돼요 대절의 주어가 physical features 에요 그 다음에 used to 부터 여기 used to에요 used to 뭐 많은데 사용되는 동사 원형도 중요하구요 어떤 종의 representative 대표적 뭐 대표되는 이런 뜻이죠 대표되는 그 대표로서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종족의 대표로서의 어떤 사람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variable 하다 variable variable 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 다양하다 라는 뜻이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소댓은 그래서에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어디서 갈색 피부색이 흰색 피부가 되는지 그러니까 확인종이 어디서 흰색 백인종이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여기 해상 아직 안 했죠 라는 점을 한번 추가해 봐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할게요 이제 add to the point 요 자 여기서 add to 는요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쓰인 거에요 추가해 보아라 이거에요 이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인지는 동격 대시 설명하는 거죠 이거 동격이죠 위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다시 어떤 종의 대표로서 어떤 사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황인종이 백인종이 되는지를 말할 수 없다 라는 점을 한번 더 추가해 봐라 라는 거죠 ok 다음 b로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이거는 이제 요거는 강조의 themselves이니까 제기되면서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물리적 차이점들이 그 자체로는 진짜 일 수 있겠지만 the way that, 여기 that과 that이나 in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알아두시고 이렇게 돼요 동사 잊은 것도 좀 중요하네요 우리가 사람들을 classify a into b가 되면 a를 b로 분류하다는 뜻이죠 ok discrete race는 별개의 인종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discrete, 별개의 어떤 사람들을 별개 인종이라고 분류하기 위한 물리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문화적인 구성이 된다 라는 거죠 이 문화적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이 좀 어렵죠 이건 무슨 말이냐 문화마다 다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인종이다라고 구별하는 거 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도 똑같은 흑인인데 다른 인종으로 구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백인인데 다른 인종으로 구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백인과 흑인인데 이걸 같은 종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화마다 다르다 문화적 구성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문화마다 다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은 가시적이고 비가시적 면에서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는 보이는 것만으로 보통은 인종을 구성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구성이다 문화자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없고요 분석과 해석 잘 해보시고 내용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23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잘 해드리고